남몰래 요섭 코치의 대기실을 찾은 시영이. 무슨 일이죠? 가요를 처음 했잖아요. 그래서 저음이 잘 안 나는데 그것 좀 가르쳐 주시죠. 저음이 잘 안 난다고? 저쪽 여기 좀 시끄러운데 저쪽 가서 이렇게. 이놈아. 아, 진짜. 얘들아, 힘들어하는 시영이를 두고 너희들은 뭐하는지? 아, 서프라이즈로 요섭 코치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구나. 나의 아내 경신이 생일 축하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만수명상 지났었니? 왜 이렇게 하면 뭐해? 시영이의 연기력과 아이들의 장수 메시지로 행복 충전의 시간이네요. 굉장히 랩을 한번 들어볼까? 뻔한 드라마 속 이별의 장면을 뺏긴다. 말이 좋은 안녕이지 결국 널 누군가에게 뺏긴다. 랩으로 할 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. 혹시 랩 메이킹을 해봤어요? 아니요. 한번 해볼래요? 네. 그렇죠?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신 있게 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딱 나와서 이제 볼펜을 쓴다. 머리가 깨지던 줄 알았어요. 안경 쫓아만나 행복해. 너리는 난 어디로 갈지를 몰라 내 마음 생기고 이별이 마르지만 결국 넌 보내. 우주 업 속에 버려진 날 안녕 말하던 너의 너에게 버려진 날. 두고 볼 수밖에 없어 네가 없어 내 겸지 이렇게 내 사랑. 우주 업 하 뭐야. 자 우리 양현석 코치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. 네 일단 은정 양에게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방금 했었던 랩이 본인이 직접 쓴 랩이에요. 아까 은정 양이 했던 랩이요? 네네네. 만들어준 게 아니고? 저는 가사를 그렇게 잘 쓰지 못해요. 어머나. 너무 멋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